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한 그쪽 동네에서 뭔가 거대한 사건이 터졌다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우리 교회에서 역대급 불륜 사건 터졌어요 바로 유부남 부목사랑 성도랑 청년이야 근데 뭐 조용히 덥지하고 아니 이게 이불이야 덥게 원제 교회는 불륜도 덮어주네요 허 아무래도 방탈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기가 가장 활발해서 글 써봐요 아니 그냥 현타가 오지게 왔는데 하소연할 곳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말할 곳이 없었어요 뭐 제가 제목에도 이미 썼지만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역대급 미친 불륜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부목사랑 청년이 그 짓거리를 하다가 들켜가지고 교회가 완전 풍비박산이 났어요 뿌려진 카톡 내용을 보니까 그 청년이 먼저 손톱을 걸어서 꽁꽁 목사님 많이 보고 싶어요 등등등 이러면서 아예 대놓고 아양을 떨고 애교를 부리는데 마누라에다 아이까지 있는 부목사라고 하는 그 인간은 아이고 우리 꽁꽁이 귀엽네 하트뿅 이지라 물론 그 뒤에는 완전 처참했고 말이죠 여하튼 이러다가 결국엔 눈이 차 맞은 것 같은데 교회 청년들은 이미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물증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말을 못했다고 하네요 완전 티나게 대놓고 공개 연애를 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우리 어른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지지난주 300명 정도 되는 전교인들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이 다 까발려졌고요 그 청년의 부모들이 부목사라는 그놈 역살까지 잡는 진풍경이 그려졌습니다 네 맞아요 예배드리기 직전에 폭탄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청년들 몇몇 붙잡고 진상을 물어봤더니 그동안 본인들도 어떻게 해보고 싶었지만 증거가 없어가지고 말을 못했고 그래서 마음고생 되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는 건 아닌지 그게 걱정이 돼서 지들끼리도 불륜하는 여자한테 뭘 캐내든 간에 증거 하나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그러지 말라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아니 도대체 왜 어른들한테 말을 안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되는 게 불보도 뻔했고 난리나는 거 지들은 그게 싫었대요 얘들이 그러더군요 어른들이 이 일을 알게 되면 분명 교회가 박살날 거고 여러 사람 인생도 함께 조진다는 걸 알았으니까 하기야 아무리 청년이라 해도 순수 나이만 따지고 보면 얘들도 엄연한 성인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걱정과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런 만큼 비록 그 방법이 옳고 아니고를 떠나서 얘들이 그동안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해는 됩니다 참고로 해당 부목사 청년부 사역을 하는 놈인데요 일반 성도도 아니고 무려 부목사이다 보니까 교회 분위기 완전히 다 망가졌고요 그냥 끝장났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는 더 이상 설교를 못 듣겠다며 교회 담임에게 통보 후에 나가버린 청년만 벌써 10명이 넘습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곳이 다 그렇잖아요 어떤 행사를 해도 규모가 작든 크든 항상 청년들이 몸을 쓰고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즉 행사의 주축인데 그런 애들이 나간 겁니다 심지어 그런 청년들 중에서도 핵심 멤버인 친구들이 한꺼번에 손에 손잡고 다같이 나가버린거에요 아 물론 청년들 뿐만 아니고 일반 성로들도 많이 나갔죠 당장 문에 보이는 것만 대충 어림잡아도 30명은 넘는 것 같아요 하긴 교회 분위기가 개판인데 뭐 당연한 결과겠죠 근데요 이거는요 불과 1,2주 사이의 일이고 거기다가 저 나갑니다 이렇게 밝힌 숫자만 이 정도라는 거야 그런 만큼 앞으로 더더욱 많은 이탈이 생기겠죠 지금 참고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몇몇 아니지 많은 교회 사람들이 아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 어쩌냐 이러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하 이런 미친 진짜 쳐돌았나? 장노들이 이거를 덮자입니다 아니 이게 이불이야 덮기 그리고 이게 덮어질 문제야? 특히 여기서 정말 참을 수 없이 정말 진짜 토악질이 올라오는 건 이렇게 소문이 나버리면 부목사의 인생을 물놀리고 교회의 생명도 동시에 끝장이 나는 거라며 우리가 사랑으로 이 일을 덮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부목사 안에 인생은 어쩌고? 어쩜 이렇게 말들을 쉽게 하는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개인적으로는 그 분류 사건보다 이게 훨씬 더 역겹습니다 톡 뿌려진 거! 이게요 어디서 어떻게 유출이 된 건지 또 누가 프린터 해가지고 본당문에 붙여놓고 튄 건지 저를 포함해 교회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모르고 있어요 CCTV 사각지대만 잘 골라가지고 붙여놨더라고 여하튼 그래가지고 그날 예배드리러 왔던 해당 부목사의 아내분 그 통 내용을 보면서 망연자실 그 자리에 바로 주저앉아 엉엉 우는데 아니 오열을 하는데 그 모습을 못 본 성도들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부목사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와서 보더니 얼굴 시퍼렇게 질려가지고 찍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몇몇 사람들이 사진으로 다 찍었고요 그거 카톡으로 돌려보고 그랬는데 충격이 너무 커서 그날 무슨 기분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리고 저나 다른 성도들 이거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2주 넘게 걱정이랑 근심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가자는 게 당회의 결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보고 있으니까 너무 역겹고 황맬이 나요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니까 징계도 벌도 다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이다 사람 된 우리는 그저 부목사가 회개하도록 돕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하면 된대요 이게 말이야?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더 떠벌리고 다니면 일단 교회도 교회지만 부목사의 커리어가 박살난다며 또 그렇게 돼버리면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목회생활 같은 건 아예 꿈도 못 꾸고 단임 목사 사역 같은 건 발도 못 댈 거라고 걱정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 인생을 그렇게 망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아니 또 뭐래더라? 그래서 우리가 같은 교회 사람인 만큼 당연히 귀해를 주는 게 맞다고 하는데요 이거 정말 여러분 미친 거 아닌가요? 네? 아니 어떻게 다른 일도 아니고 불륜을 용서한다고 하는 걸까요? 아니 지들이 뭔데? 그래 다들 이러니까 미친 목사들이 불륜도 하고 성폭행도 하고 온갖 더러운 짓 하고 그러고 사나 봅니다 솔직히 불륜이랑 성폭행하는 목사들 늘 남의 일 같았고 일부 가짜 목사들한테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요 이제 보니까 아니었어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가까이 해도 있네요 하긴 이런 짓을 해도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자고 지들끼리 멋대로 용서하면서 그냥 조용히 덮자 이러고 들리는데 죄 안 짓고 불륜 안 하는 게 더 바보고 등신이겠죠 네 맞아요 저도 떠납니다 이제 환멸이 올라와요 낮에는 그 간사한 입으로 하나님 예수님 하다가 밤이 되면 또 그 간사한 입으로 젊은 여자 성도랑 꼬시는 놈 이런 더러운 인간이 전하는 설교 따위 영원히 듣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않고요 세상 사람들이 왜 욕을 하는지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두서없이 글을 썼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요 어디에라도 하소연을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주 그냥 현타가 제대로 왔네요 댓글 1번 제가 비록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거기 교리 중에 가늠하지 말라 이거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다른 이도 아니고 부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데 그거를 일반 신도들이 덮자하고 또 다들 거기에 찬성을 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과역한 건데 이게 말이 되냐고 하나님 말씀이 코에 걸면 코거리고 귀에 걸면 귀걸이야 뭐야 어? 댓글? 당회라는 말 때문에 모두라고 여겨낸 것 같은데요 이거는요 교회 전체가 결정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윗대가리들이 그렇게 결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통보를 했겠죠 그렇게 하자고 근데 거기 교인들 절대 찬성 안 했을 겁니다 물론 이슨이라는 사람도 찬성을 안 한 사람 중 한 명일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화밀 느끼고 교회를 나가는 거겠죠 2번 하느님 말씀 그래요 코에 걸면 코거리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발에 걸면 발찌가 맞습니다 적어도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는 딱 그렇게 돼 있어요 2번 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가는 곳인데 뭐 문제 있어? 3번 글쓴이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순진하시네 교회 내 불륜 성추행 이런 거 목사라면 또 교회 내 불륜이랑 성추행 이런 거 되게 많고 그리고 목사라고 하면 앞뒤 안 따지면 맹목적으로 따르고 잘못 없는 거 이거 하루이틀 일 아닙니다 어? 그걸 모르시네? 당장 뉴스만 봐도 비슷한 일 주르륵 나와요 그런 만큼 이건 충격이라기보다는 뭐랄까 그냥 교회가 교회를 했구나 이런 생각만 드네 나는? 나는 그래 4번 바로 이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저는요 그들이 믿고 따르는 신이 진짜로 존재를 한다면 거기다가 목사라고 하는 양반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저렇게 한다는 건 이것은 뭐랄까 신이 없음을 저들도 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5번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남다르네 멀쩡한 남의 자식 인생을 망쳤는데 가해자 부목사 인생을 망친다 커리어 아이고 옘병 아우 진짜 감쌀걸 감싸야지 뭐라고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대단하다 정말 6번 주말에 도로 주차하는 꼬라지만 봐도 알만하죠? 기본 인성이 이런데 가늠 따위 부끄럽지도 않겠지 뭐 7번 어릴 때 다니던 교회 새로운 목사랑 전도사 이 두 연놈이 바람나가지고 교회가 쫄딱 망한 게 생각나네요 물론 그 뒤로 두 번 다시는 교회에 안 나가 응? 8번 맞아요 인정하기 싫지만 교회가 이런 거 진짜 심하죠 신도들이나 목사들한테 이런 일 종종 생겨도 늘 쉬쉬하며 덥기 바쁘고 특히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규모가 좀 큰 곳이었는데요 누가 헌금을 얼마를 냈네 이러면서 신도들 앞에 줄 쫙 세우고 누구는 건물이 몇 채고 누구는 월세를 사네 못 사네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무시하고 분명 성전도 화려하게 짓지 말라고 했는데 건축 헌금 오지게 걷어가지고 새로 짓느라 맨날 바쁘고 제가 모태신앙이라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다녔지만 커가면서 이런 것들을 겪으니까 그냥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9번 내가 저들을 싫어하는 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일단 기도만 하면 피해자가 아닌 그들의 신이 용서해주고 죄가 없어진다고 믿는 거 아니 미친 누구 마음대로 10번 어릴 때 어쩔 수 없이 엄마 따라 교회 다녔는데 진짜 기형적인 문화가 너무 많은 곳이에요 목사는 절대 권력자라 문제를 일으켜도 쉬쉬하고 거기다 군대 이상으로 폐쇄적이고 특히 대형 교회는 세수 문제조차 해결이 안되는 곳이야 한마디로 자정 능력 따위는 단 1도 없는 곳이 바로 교회죠 안 돼요 안 돼 뭐 다 필요 없고 오늘의 한 줄 성욕위에 성욕이 있다 아 그리고 이거 보니까 옛날에 올렸던 거 하나 생각나네요 그거 고정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가벼하지 말라 목사랑 감사합니다 안 돼요 Serie 으 emente 가